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럼 어디 가지? 우리? 어 글램핑 응? 글램핑 어디? 이번엔 셋이서 하는 글램핑 어? 셋이서 하는 글램핑 셋이라고? 하나, 둘, 셋 50평? 장난 아니야 아니야, 그런데 나 진짜로 배 그렇게 많이 나온 편은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응, 그래? 응 그래도 뭐지? 응 한 20분? 15분? 20분? 20분? 22분 남았다 그러냐 이겼다, 가자 철징 이거 뭐야? 어? 저 닭다리 응 그리고 아 진짜 하이 이런 거 이거는 뭐하는 데 끝이 아니겠구나 끝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근데 화면 여기서 되게 늦게 어떻게 할지? 여기서? 퍽퍽퍽 아이씨 이걸로는 이걸로 근데 이렇게 넣은 게 좋은데 고추, 고추, 바꼬치 고추, 고추, 바꼬치 바꼬치 다 익혔어 네? 그 빵은 먹지 않아서 의도하겠네 나 안 움직이지? 좋아 양념이 소시지 다진마늘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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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쥬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